래퍼 매드클라운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매드클라운은 지난 2016년 5월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했다. 이름의 아들을 얻었다. 소속사 세임사이드 컴퍼니는 매드클라운과 일반인 아내분은 몇 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해 원만히 소통하고 합의했다. 이혼을 결정한 뒤 별거 중이었다고 밝혔다. 소속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합의 이혼 절차를 마친 상태다. 아들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으며 아이를 위해 양측 모두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다만 매드클라운 측은 전 아내가 일반인이며 아이가 아직 어린 점등 때문에 이혼 사실을 밝히는 게 조심스러웠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. 이외의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. 앞서 매드클라운은 2013년 래퍼 딘딘의 소개로 전 아내와 만나 결혼했다. 2008년 디지털 싱글 앨범 러브 시크니스로 데뷔한 매드클라운은 초창기 힙합계의 손석키로 통한다. 말끔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로 인기를 누렸다.